정글 정글 탑 탑 탑 탑정글이 많이 나오는것 같은데 그쵸 그러면 투표합시다 여러분들이 선택한 탑정글 그리고 해물맘대로 사다리 시작 나는 나는 2번 디디디딘딘 디디디디디딘 디디디디디디디디디 아 뭐지? 분명히 사실 양심 고백하겠습니다 제가 보고했어요 제가 보고했습니다 여러분들 양심 고백하겠습니다 이건 안되지 이거는 근데 내가 만약에 해물 맘대로가 됐었어도 똑같았어 결과는 양심 고백이기 때문에 여기서 결정을 하고 하겠습니다 와 진짜 싫어요 누를 수밖에 없다 오케이 이미 눌러진거 1번 2번 제가 2시인데 혹시 2번으로 가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갈게 건물 설치를 부렸기 때문에 이렇게 가겠습니다 저는 사실 지금 솔직히 미드가 하고 싶지만 여러분들께서 또 이렇게 원하시니까 자 가봅시다 여러분들 언제 접히지 아 이거 바탕화면 컨셉입니다 바탕화면 컨셉이에요 그니까 그 책장 바탕화면 이런거 있잖아 그거처럼 바탕화면 컨셉이야 컨셉 시간이 안간다고? 아 무슨 소리야 그럴리가 있나 무슨 시간이 안가 말도 안되는 소리하고 있어 가는구만 뭐 시간이 안가 그렇게 사람을 의심하고 어? 사람들 말이야 하하 더럽게 안잡히네 사실 돌리고 있습니다 하하하하 내가 저 여러분들과의 막 약속을 막 어기고 막 그런 사람이 아니야 그냥 저 긴장감 조성으로 해놓은 겁니다 예 여러분이 저를 얼마나 믿으시나 보려고 했는데 단 한 톨도 믿지 않더군요 어 뭐야 이거 아하하 이 씨 야하하 이 씨 이게 작전이야 피 일부를 뺀거야 나는 어차피 다시 라인전 시작하면 돼 작전이야 이게 아시죠? 여러분들 개꿀 이러면 피 더 많기 시작함 나이스 여기서 오케이 분량 미간 미간요법 허준아저씨 나이스 동의복감 나이스 이건 잡았지 그렇지 나이스 개꿀 아 개이득을 받지 왜냐면은 쟤는 실망했고 난 실망하지 않았으니까 나이스 호철이 형이 오랜만에 전화했는데 어 호철이 형 오 오 하이 오 야 이 씨 아이고 가면 안돼 박성중이야 아 어 형 인성 지금 딱 들켰어 내 인성 들켰으면 문제없는거 아니야? 하하하 그건 그렇지 형이 누군지도 모른지 어 그렇지 형 지금 나 탑하고 있어 어 그래서 잘하고 있어? 어 화이팅 어 어 그럼 없어 끊을게 형 무슨일이야? 아 그냥 저기 뭐야 술 먹다가 연락하는거지 뭐지 아 그랬어? 아주 술 먹고 있어? 아 술 먹고 집에 가는중이지 이제 아 집에 가는중이야? 내가 내일 전화할게 형 내일 쉬지? 어? 꺼지라고? 그래? 입이 많이 거칠어졌네 이것이 사회인의 입인가? 펴놀림이 제법이야 어 들어가 옼 엉 엉 엉 오케 딜코 뇌 차비드 쟤 이제 콩콩따 배웠어 공포에 콩콩따 나도 6베까지는 좀 사리자 오케이 오케이 빠세! 케~~~~~ 솔직히 이거는 내가 잘했다기 보다 아트록스의 체급이 워낙 좋은것같다 이러니까 롤드컵에도 빠지지 않고 탑에서 탑하면 아트록스 어? 공식이었죠? 맞아라! 아~~~ 맞았으면 퀴린데 할 것이다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아트 너무 좋다 아트 딜겨봐 말도 안돼 개사기야 사기꾼으로 신고당하는거 아니야 리포당하는거 아니야 분명 쟤가 이겼는데 캐릭터로 사기쳤습니다 하면서 상소문 울리는거 아니야 전령가나 본데 이거는 봐줘야지 빠쎄! 너 볼 줄 몰랐지? 해물형 마이크만 아니면 플레는 가지 그러니까 원래 저도 그 말에 예전에 동의했는데 이제 좀 시간이 어? 어떻게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이 없네? 아아 가자 야아 바로 죽일까? 이거 Q 한번만 잘못 쓰면 바로 잡을 수 있는데 집에 못가게 해버릴까? 조금 열받는데 드디어 동길 네 유닛 가아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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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아 이 녀석 멋진 승부였다 잭스 아 자네 제법이었어 나를 긴장케 하다니 승자에게 이 영광 타워골드의 영광이 또 주어지죠 야아 이거 조금만 빨리 밀면은 한번 더 먹을 수 있긴 한데 5초 4 3 2 1 오케이 아아 너무 맛있어 이게 맞겠지 행님의 머리카락을 훔치러 왔어요 예? 한발 늦으셨습니다 이미 먼저 온 사람들이 한발 늦으셨습니다 빨리 오시지 아 첫번째 포탑이네 딱 이때 빠 빠생 어 야 야 역시 잭슨은 잭슨가? 이 특보가 나오니까 녹록치가 않네 이 잭스 근데 왜 잭슨 못 막는다고 하세요? 제가 더 어려운 상황에서도 잭슨을 이겨봤습니다만 어 어 어 어 야 야 이거 뭐야 이거 책임 차이가 맞아 이게? 저 방망이 뭐야? 저 방망이 뭐야? 무슨 나무길래 저렇게 단단해? 잭키와 콩나무야? 아니 이거 뭐야 어 아니 갑자기 위계질서가 이렇게 변하나? 잭슨이 이런 캐릭입니까? 아이고 탑 차이가 나기 시작한다 이제 제압되었습니다 클났다 가고 있긴 해 친구야 그렇지 그렇지 잘한다 와 아 뒤랑 돌아본데 Y 아!!!! 깨빗!! 그래도 개이득! 개군! 좋아 아 망이 잡았다 망이 잡았다 진짜 아는 거 같은데 오! 오! 아! 아 살짝씩 애매하네 살짝씩 아트는 괜찮아 아트는 한타가 워낙 사기여서 그 킹겐의 포지션 나 닝겐이 한번 해보겠어 그분은 천상계니까 킹겐이겠지만 나는 인간계 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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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와! 들어와! 가!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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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젝스 바텀이야!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 모든건 바로!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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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그리고 그리고 바론 버프 남아있는 자들이 세명! 오케! 상당히 많이 오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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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 뭐야 나이스 카시오패하 칭찬 한번 해주고 갑시다 간다 고속 낙하 칭찬 됐어 먹었어 친구야 먹었어 강타 아 저기먹었어 하아 케인 캐릭이 원래 스틸에 좀 약약함 아아 나이스 S자 무빙 응 좋았다 잭스가 아직 세긴 해 레벨이 일단 높아가지고 근데 우리 요네가 그기에 버금가고 일단 우리 카시가 메울세 지금 어? 카시가 그냥 막 이거봐 이거봐 얼마나 쓰면 이게 레드까지 먹잖아 아 원딜이구나 그렇지 원딜이지 요골 못먹네 한 명은 잡고 죽었으면 좋겠다 아이고 몰간에 들어가야지 오케이 야 이거 잘하며 오 야 및 뭐야 마생 이걸 무리해 으아 응 안 밟아? 응 안 밟아? 응 너나 밟아? 에이 덩크 슉 너 이제 덧없지? 응 안 밟아 와아 아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오우! 와! 최고의 사냥꾼과 최고의 사냥감의 싸움이었다 아, 나의 무빙이 카시에서 영감을 받았지 카시의 S무빙에서 나도 영감을 받았지 됐어,됐어 오케이! 이리로 와 орг 으아아악 5호GG asp 왔다 잼c 내가너 담당한다 어허 내가너 담당이야 이녀 beauty 어? 나 이거 어떻게 해 그렇지 그렇지 내가 너 감당이잖아!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우후 대승이다! 1111 아.. 태연하게 한타한결과 이렇게 또 태연스코어 또 얻었네요 대구 어.. 다들 이제 이게 지는팀의 그 특징이지 딜량으로 이제 서로 이제 어? 딜량으로 서로 이제 까내지 까내리지 딜량 뭐냐? 어? 웃기지도 않으면서 지금 지금 누구보다 근엄한 표정으로 거의 저 바다쓰기 20점 맞아온 아버지처럼 지금 아..바다쓰기 20점 아버지가 맞으면 안되지 꼬마의 아버지처럼 근엄한 표정 짓고 있으면서 케틀들 딜량 키키키키키키 잭스랑 싸웠구나 잭스랑 아이고 이 녀석 같이 이렇게 화합했어야지 어? 화합하니까 이기지 않았습니까 그니까 이렇게 진짜 화합하면 재밌는 게임이 나온다니까 우리 다들 착해가지고 역전승이 나왔잖아 역전승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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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